내 작은 아들 마지막 회, 앤옥과 강정현, 결혼 날짜 발표로 팬들 깜짝.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 지난주 방영된 내 작은 아들의 마지막 회는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특히, 앤옥과 강정현의 결혼 날짜 발표는 그동안 방송을 지켜본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내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이번 회차에서는 그들의 특별한 순간이 더욱 빛났습니다. 결혼 발표의 순간 방송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번 회차는 앤옥과 강정현 부부의 깜짝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표정으로 결혼 날짜를 발표하며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결혼 날짜를 넘어 그동안의 그들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앤옥이 저희 결혼 날짜를 정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스튜디오에는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어머니 출연진들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글썽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쁨이 가득했던 순간은 많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앤옥의 폭탄 발언 하지만 결혼 발표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앤옥은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이미 혼인신고를 했어요. 나는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촬영장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결혼 발표를 넘어 그들의 진솔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과 출연진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후 이 소식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앤옥은 그동안 방송에서 독신주의를 주장하며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그의 혼인신고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런 앤옥의 변화에 대해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반응했습니다. 앤옥이 결혼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다라는 반응과 함께 결혼 후 그의 모습이 궁금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첫 데이트의 특별한 순간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장면은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 맨즈라이프 데이즈에서 펼쳐진 앤옥과 강정현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다소 어색하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앤옥은 첫 데이트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저 지금 너무 떨리고 부끄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피어난 미소와 눈빛은 그들 사이의 호감이 점점 깊어지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정현 역시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앤옥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강정현의 특별한 인력 이날 데이트의 진행을 맡은 데이트 코디네이터 심진환은 강정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클래식 음악과 의외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강정현의 화려한 이력을 암시했습니다. 강정현은 39세로 과거 약사로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가 중학교 시절까지 바이올린을 전공했다는 사실로 그녀의 다양한 재능이 방송 내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정현의 외모는 마치 배우를 닮은 듯 아름다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배경은 방송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앤옥과의 케미스트리 또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의 소감 결혼 발표 이후 앤옥과 강정현은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앤옥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새로운 도전들이 있었다 하며 결혼 준비가 단순한 기쁨이 아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시간임을 고백했습니다. 강정현 역시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면서 더욱 깊은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성숙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고 그들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 중 어머니 출연진들은 앤옥과 강정현의 결혼 소식에 대해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드디어 앤옥이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라며 기쁨을 표현했고 다른 어머니들 역시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반응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앤옥의 혼인 신고 소식은 방송 이후 인터넷과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앤옥이 결혼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과 함께 결혼 후 앤옥의 모습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앤옥은 그동안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의 결혼 소식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되는 미래 이번 마지막 회는 화제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앤옥과 강정현의 결혼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큰 깜짝 선물이 되었으며 방송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해하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 작은 아들은 비록 마지막 회로 종영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추억들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앤옥과 강정현의 결혼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이들의 사랑이 어떤 새로운 장을 펼칠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회에서 앤옥과 강정현의 결혼 발표는 그 자체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앤옥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촬영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을 통해 그들의 소소한 일상과 사랑스러운 케미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앤옥과 강정현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가는지를 지켜보며 큰 기대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마무리 이번 마지막 회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었으며 앤옥과 강정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회자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앤옥과 강정현의 결혼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작은 아들은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앤옥과 강정현의 달콤한 순간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어머니들의 30분간 이어진 박수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 새로운 장을 펼칠지 기대하며 계속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방송을 마친 후 댓글 섹션에서 팬들은 자신의 생각과 소감을 나누며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할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보고 싶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며 앤옥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내 작은 아들은 앤옥과 강정현의 결혼 발표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앤옥과 강정현의 새로운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많은 팬들은 이들의 사랑을 계속 응원할 것입니다.